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항제평가 해설을 진행하게 된 장동준이고요 2부입니다 2부 자 2부 시작하는데 우리 13번 언어 파트 문제 문장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음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사실 못 풀면 안 돼요 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문장은 자 기억이 나게 해드릴게요 문장에는 이제 우리가 혼문장과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 그 다음에 두 번 이상 나타나는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견 문장으로 이렇게 나뉘고 자 견 문장은 다시 무엇으로 나뉘니까 아는 문장과 아는 문장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두 개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이 틀 자 아는 문장 5 이어진 문장 2 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 틀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풀 때 힘들었다면 예전에 주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보세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예문이 나와 있고 1번 보면 기억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음 그렇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부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부한 거야 그죠 거부했던 그런 대상이 바로 이제 우리 함께 일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구조를 보면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가 이게 이제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에 지금 목적격 조사를이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음 자 밑줄 친 부분은 명사절 그리고 이 명사절은 지금 뒤에 목적격 조사를이 붙어서 목적어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전체 기억 전체 문장은 뭐라고 불러요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군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아는 문장이라는데 아는 문장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전체 아는 문장에서 지금 목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를까지 붙은 것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봐야 돼요 명사절 플러스 이제 여기 목적격 조사가 명사절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ㄴ 보면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네요 자 보면은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자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서술절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ㄴ 전체 문장은 뭐라고 불러요 어떤 아는 문장입니까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일단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뭔지 얘기를 해주고 자 ㄱ부터 ㅁ까지가 어떤 문장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전체를 얘기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ㄱ은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 아는 문장이 어떤 아는 문장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ㄴ은 서술절을 가진 둘 다 겹문장인 거죠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 그 다음 ㄷ 보면 자 여기까지 적절하고 ㄷ을 보면 그가 우리를 도와준 그가 우리를 도와주니 아는 문장에서 관영어 역할을 하고 있군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니 지금 무엇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뒤에 지금 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관영절이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이라는 관영절이 관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ㄷ은 일단 3번 진술은 적절하고요 ㄷ은 그러면 전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바로 관영절을 가진 아는 문장입니다 관영절을 가진 아는 문장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4번 보면 ㄹ 날이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보면은 두 홈 문장이 지금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는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인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그런가요? 지금 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날이 추워지면 날이 추워지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면이 뭐예요? 종속적 연결음이에요 이렇게 면이 두 홈 문장에게 있는데 이게 면으로 이제 그죠? 앞에 이렇게 면이 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 홈 문장에게 이어지게 되면은 이 앞절이 그죠? 뒤에 절의 어떤 그런 조건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ㄹ 같은 경우는 종속적으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데 지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이어진 문장에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뭐 이렇게 여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라고 돼 있는데 자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적으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면 미음 관객들이 주어이고 메웠다가 서술어인 혼문장이군 자 얼핏 길이를 보면 뭐 왠지 견문장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잘 보면 관객들이 주어 그 다음에 메웠다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그런 혼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미음은 혼문장 그래서 5번은 적절한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 정답을 맞췄으면 정말 박수 받을 일인데 틀렸어도 너무 좌절하지 마 왜 이제 알아가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번 3월 학평이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이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는 어떤 그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 뭐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1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1은 국어 사전에 1보이고 보기 2는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것이다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역님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3점짜리 문제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기 1과 보기 2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게 사이즈가 길어가지고 좀 겁이 납니다 하지만 절대 겁먹지 말고 뛰어드세요 뛰어들어서 정답을 찾아 내세요 왜냐하면 3점짜리 문제이지만은 막상 보면은 별거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러는데요 자 보기 1번 보면 자 들이다와 들이다 지금 국어사전에 어떤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뭐 여기서 이제 좀 동 동 되어있는데 이건 뭐 뭐냐 동사 품사 정보를 지금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활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1번 2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선지를 보면은 이제 이 1 2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들이다 자 주다의 높임말 그냥 살짝 한 생각만 해보는 거야 살짝 생각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문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들이다 그래 주다의 높임말 주다의 높임말이 들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아버지께 용돈을 들이다 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께 어버이날 때 뭐 선물을 드리다 뭐 그럴 때 이제 드리다죠 이 의미로 쓰이는 건 그 다음에 2번의 의미로 쓰이는 건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뭐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 인사라고 한다면 뭐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번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 친구를 방해 드리다 뭐 그런 문장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손님을 안에 드리다 뭐 이런 식으로 2번은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는 사업에 그죠 뭐 모든 노력을 들여서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성공을 이루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문장을 만들어 봐요 여기 나와있는 어떤 그런 뜻 가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보기 1의 내용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좀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나와있는데 방금 보기 1에 나와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보고서 연결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방에 드리면서 우리를 지금 없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추가한 건데요 사랑방에 드리면서 사랑방에 드렸다 이거는 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드리다 들이다 1번이죠 자 이거는 들이다 들이다 여기서 1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할 수 있겠어요 연결하세요 연결 그 다음에 니은 편지를 드려 그럼 이거는 이 드려는 어디에 해당될까 이거는 위에 들이다 1에 해당되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 정성을 드렸는데 이제 수정을 했네요 들여라고 그럼 이 들여는 어디에 해당돼요 들이다 두 번째 거네 이렇게 딱 이렇게 보기 1에 나와 있는 내용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기 2에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한 다음에 풀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래서 보기 2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비슷한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나오네 1번 기억은 드리다 1의 의미로 상대금 방금 했잖아 그죠 방금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기억을 포함한 문장에 우리를 우리를 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사랑방에 드리면서 그러네요 누구를 드린 거야 누구를 그니까 이 목적어가 지금 누락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포함한 문장에 우리를 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넣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한 문장 성분 즉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이다 적절합니다 적절한 이해 3번을 보면 니은과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모두 드리다 1의 의미로 사용되었군 사전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보는데 일단은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했잖아 드리다 1 맞는데 그럼 이제 이 문장에서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이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는 아니 이거는 말씀을 드리다 이거는 위에 드리다 2번이잖아요 이거는 드리다 1이 아니라 드리다 2 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은은 드리다 1에 연결이 되는데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드리다 1이 아니라 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모두 드리다 1의 의미로 사용됐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3점짜리 문제야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차근차근 꼼꼼히 보면서 판단하면 되고 4번 보면 디귿은 드리다 2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드려라고 고쳤어야 하는군이라고 했는데 그죠 이거 아까 전에 정리했잖아 디귿은 드리다 2의 의미로 사용된 거 맞고요 근데 지금 사전에 보면 드리다 그 드리다 거기 보면은 활용 정보 보면 드리어 들여 그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지금 보면은 디귿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드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 이렇게 고쳐 쓰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사전에서 각각의 표제와 아래 제시된 여러 의미 중 하나로 풀이 되는군이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5번도 적절한 선지 결국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선지에서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 3점 문제라고 해서 너무 처음부터 내가 이걸 과연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는 자신감 자신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 마지막이네요 15번 이것도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안 배웠다 하지 마세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이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알려주고 그냥 풀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알려줘도요 이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면 문제 풀 때 잘 안 풀려요 볼까요? 자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훈민정음의 초성중 기본자는 이 얘기 딱 했을 때 어? 기본자가 뭐야? 이러면 또 이제 곤란하다 곤란하고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초성중 기본자는 그럼 초성중의 기본자다 초성기 기본자는 자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자는 자음 기본자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기억나죠? 그래서 보면은 기본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다섯 개의 자음을 갖다 얘기합니다 기본자 그래서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 모양을 어떻게 보고서 기역을 만든 것인지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기역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 다음에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있어 니은 해가지고 손으로 잘 안 되네 이렇게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렇게 윗잇몸에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을 시옷은 이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본자가 자음 기본자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자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자 다섯 개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 그렇죠 획을 더한다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획자 자 큐 디귿 티읗 비읍 피읍 지읏 치읗 이거 뭐예요 오타입니다 여림히읗 그 다음에 히읗을 만들었고요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체짜 예 옌이응이죠 그 다음에 반설음 반치음 이런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성은 이건 이제 모음 부분이니까 자 모음의 기본자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천지인 본떠서 기본자 둥근 하늘을 본떠서 자 아래아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을 본떠서 으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이 이게 바로 이제 모음의 기본자예요 모음의 기본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 오아우어 자 합성의 원리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상형의 원리까지는 어떻게든 기억이 나다가 이게 좀 많이 이제 개념이 사라진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살짝 기억이 안 날 거야 모음 부분도 천지인까지는 잘 기억나는데 합성의 원리 초출 제출부터 뭔가 뭔가 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날 때 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알면 돼요 그래서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 오아우어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아래야 그 다음에 으 더해요 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기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오야 옛날에는 이렇게 써있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아래야와 으가 이게 중간에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어서 쓰는데 이런 식으로 더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래야와 의를 더해서 오 그러면 아 같은 경우는 이와 아래야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아 이렇게 만든 거지 그리고 재출자라는 게 뭐냐면 요야 유여가 있는데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요야 유여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초출자 오에다가 아래야 한 번 더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출자 재출자는 기본 중에 기본 자 그래서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했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하며 훈민정음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재미있겠다 아래의 카드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 카드를 찾아볼까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조건을 읽으면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자음, 모음, 또 자음이 뭔지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초성 보면은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에 근데 이거는 위에 다 설명 나와있잖아요 방금 보면은 시옷은 이 모양을 본뜬 거다라고 아예 나와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절해 이걸 주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조건만 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웬만한 개념들은 다 주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웬만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개념을 미리 알지 못하면 아무리 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떠먹여줘도 결국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언어 파트에 있는 이 문법 내용은 무조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시옷이고요 그럼 여기다 가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획을 더하면 지읒 되죠 또 한 번 획을 더하면 치읒 되죠 그래서 가획하여 만든 글자다 라고 하면은 지읒, 치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초성에 해당되는 글자는 지읒 아니면 치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성은 초출자 5에 기본자 아래야를 결합해요 방금 했잖아 제가 그 기본자 아래야를 딱 결합하면은 요가 되잖아 요 종성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 이채자 그러면 옛이응 반설음 반지음 음 그러면은 자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가 2번밖에 없잖아 조 을 조을 그죠? 2번밖에 안 되네 그래서 여기 중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쭉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문법 부분에서 뭔가 막힘이 있었다 자 기분이 안 좋았다 다시 한번 쭉 개념 정리 처음부터 의문부터 국어사까지 정리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언어 파트까지 끝났고요 자 그러면 16번에서 20번 우리 비문학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6번에서 20번 보면요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읽혔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문제인데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이제 법 지문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가볍게 한번 봅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자 비문학 지문 보면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 뭐뭐는 뭐뭐다 혹은 뭐뭐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아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 정의 방식 정의의 어떤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그죠 정의의 어떤 틀을 사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문학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민본 사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디야 바로 여기죠 이 앞에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사상이 바로 민본 사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의 앞부분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잡아내면서 가야 됩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날려보내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죠 날려보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앞부분에 표현들을 좀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 읽을 때 막힘없이 쭉쭉 갈 겁니다 핵심을 잡으면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민본 사상을 백성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사상인데 그걸 이제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벅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자 애민이 바로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거니까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라고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달라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인데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계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게 여러분이 아직은 처음이라서 비문학을 그냥 읽었을 겁니다 그냥 읽고 그냥 풀었을 거예요 아무런 전략 없이 근데 이제 많이 지문들을 갖다 기출 지문들을 접하다 보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비문학 접할 때 그냥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절대적인 어떤 그런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문들을 접해봐야 됩니다 그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들 기출 문제집은 다 하나씩 있겠지만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쭉 차근차근 풀면서 독해하는 연습 또 문제 푸는 연습 또 이제 출제자가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들을 잘 해야 됩니다 보면은 큰 흐름을 바로 보면 저는 이제 바로 보였어요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이제 정도전의 주장인데 조선계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했다 정도전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정도전이 조선 전기 때 조선 전기 때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도전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조선 중기의 학자 이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 그래서 뭐 여기는 조선 전기라는 말은 없어지만 하여튼 조선계국을 주도하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어떤 조선 계국 시기는 조선 전기니까 어쨌든 조선 전기 한 이상 조선 전기의 정도전 그 다음에 조선 중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약용 보면은 군주와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의 어떤 그런 관점이 나온단 말이야 이 세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군주와 백성에 대한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정도전 이 정약용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 견해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 혹은 차이점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왜냐고 공통점 차이점이 선택지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 요소로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런 그런 부분 각각의 어떤 그런 견해 공통점은 없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목해서 쭉 한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보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니까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자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 갑니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자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봉사자 봉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정당성이 바로 확보된다고 얘기한 것이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보면 지위나 녹봉 그죠 이거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 그죠 일할 때 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기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양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자 어떤 거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마지막에 친절하게 또 이제 포인트 딱 날려주었죠 그래서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중기학자 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피해야 하는 대상이라 논했습니다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피해야 하는 대상이다 근데 똑같죠 아까 제가 백성 정도 정도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이의도 백성을 보살피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 방식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써도 되고 메모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호 표시라도 이건 제가 어떤 거를 정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편안대로 하시고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게 딱 드러나면 체크라는 어떤 그런 버릇을 들으시면 좋아요 이의는 특히 에미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점은 정도전이랑 좀 다르죠 왜냐면은 지금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거는 이제 정도전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의 어떤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임으로 이 부분 중요하죠 자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임으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했다 이것도 이가 얘기한 거죠 음 이런 부분도 이제 정도전은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또 이제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서로 통하는 지점이다 아저씨 이렇게 아예 그냥 공통점을 딱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네 그러면 정말 땡큐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비교 대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아예 그냥 문장에서 대놓고 그죠 이와 정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저라면 제가 학생이라면 무조건 밑줄 긋고 별표 한 세 개 넣어놓을 거예요 왜 체크를 해놓으면 기억에도 잘 남고 그래서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면 백성을 보살피고 이 부분부터 차이가 있다까지 이 부분은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기출 분석할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비교나 혹은 대조가 드러나는 그런 문장들은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한다 그 다음에 정약용 보면은요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학자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그런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에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백성을 어 이거 똑같네 그럼 세 명이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정약용 다 똑같네요 어떤 게 똑같아 이거 백성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살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지금 아까 전에 이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꺼냈는데 여기서 또 보면은 경제적 형편이다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냅니다 보면은 백성이 강제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정약용만의 어떤 그런 견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이라고 했습니다 소민 지금 보면 소민과 대민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꺼내는데요 정약용이 꺼냈어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그 다음에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 세금 내는 거 납세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여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는 조선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그래서 쭉 보면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그렇죠? 바로 백성에 대한 관점 보면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인데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백성에 대한 관점이 다 나와 있고 군주에 대한 얘기는 2랑 정도전 쪽에서 중심이 되어서 나왔네요 그리고 정약용 쪽에서는 군주에 대한 얘기는 딱히 안 나오고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나와 있는 어떤 견해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봐야 됩니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조선시대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등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자 1번 보면 조선시대 관료조직의 위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관료조직, 위계 뭐 이런 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살짝 그 조선시대 관료조직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관료조직의 위계를 분석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 2번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그런 부분 없어요 자 3번입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겠다 바로 정답 자 조선시대 학자들 누구예요? 정도전, 이, 정약용 쭉 훑어보면 다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이건 다 공통점이고 정도전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민본 세상의 관점에 입각한 거다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뭐 외민, 외민 개념 그냥 떠오르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또 정약용 같은 경우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봤고 또 이제 대민소민 개념 제시했죠 백성은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완전 적절한 설명이에요 4번은 조선시대 군주들의 통치관을 비판적으로 소설하고 있다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 거 없었고 5번에 보면 조선시대의 상업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 이 뜻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통시적으로 기술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기술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통시적으로 기술한 게 그러면 조선시대의 상업의 발달 과정이냐 아니죠? 지금 보면은 조선시대의 상업의 발달 뭐 그런 얘기는 네 번째 문단에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런 조선시대의 상업의 발달 과정이 어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서 쭉 이렇게 기술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오면 외민인데요 자 외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당연히 외민의 그 주변 부분을 보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자 일단 1번 바로 봅니다 백성이 군주에 대해 지니어야 할 마음가집니다 아 이거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원래 군주가 여기 있어야 되고 백성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니함을 역설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군주가 백성에 대해서 그죠? 지니어야 할 마음가집이죠 그죠? 군주가 백성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말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섞는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선지를 판단해 보세요 일단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에 원하는 제도이다 관료의 비행이라는 말 어디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관료의 비행을 감독한다는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있긴 한데 일단 외민은 제도가 아니고 또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외민이다? 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쉬운 선지지 판단하기 쉬운 선지 3번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는 근거이다 라고 했는데 자 분명히 자 분명히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했고요 그런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태도인 그 애민의 애민 애민을 근거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민? 외민이 그 근거다? 뭐 전혀 관련 없죠 그죠?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는 근거와 외민 관계없어요 4번입니다 민생이 안정되었을 때 드러나는 백성의 이상적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자 분명히 다시 한번 그 외민 주변부를 읽어볼게요 자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니까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니함을 역설했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 4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정답이죠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방금 제가 읽었잖아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어떻게 지닐 수도 버릴 수도 그렇죠? 버릴 수도 신망을 버릴 수 있다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니함을 역설했다 그 부분을 통해서 5번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18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지금 기억을 보면요 정도전의 삼봉제입인데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눠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민본 떠오르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는 기억에는 아까 전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던 민본 사상의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ㄴ 보면 청컨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고나서 이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쳐 백성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군주가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ㄷ 보면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 리 밖에 고장한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전 중에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오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네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ㄷ을 봤는데요 자 보면은 역시 백성이었던 그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게 아이디어를 딱 낸 건데 일단 내용 파악됐으면 1번 바로 봅니다 기억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그렇죠?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제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뭐라고요? 봉사자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도전의 관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은 지금 아까 전에 기억에 정도전에 그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진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적절하구요 2번 니은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의 시각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조선 중기학자 이의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피해야 하는 대상이라 논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의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어 니은도 지금 보면은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군주가 노력해야 함을 밝힌 거니까 음 니은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했다 바탕으로 한다 예 적절하죠 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보면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디귿은 음 디귿에 대한 어떤 그런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기업과 디귿은 민본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를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기업에서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면 이라는 부분과 디귿에서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된 경우에 수령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을 그 부분을 보면 자 기업과 디귿은 민본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그 다음에 5번 보면 니은과 디귿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한된 방안에 해당한다 자 그렇죠 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는 왕이 대궐 안에 물품들을 좀 줄여 쓰고 그 다음에 또 진상을 좀 줄여나가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성들에게 면포를 거둘 때 수령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가격이 좀 낮은 곳에서 구입하도록 해서 납부하게 하면 백성 혜택이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은과 디귿에서 얘기하는 백성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혜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진술도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19번 볼게요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화활동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독화활동 보시면 유산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 교육은 신분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현실적으로 통치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조선시대 교육은 본질적으로 그죠? 이 통치계층을 위한 거였다 뭐 그런 얘기죠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통치계층을 위한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자 A를 한번 보면 A 자 A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 조선시대 교육은 백성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 무슨 제도 무슨 제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에서 보면은 조선시대 교육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A에서는 아니다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료에서 드러나는 관점은 조선시대 교육은 본질적으로 통치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답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료와 A는 조선시대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는 백성을 위한 게 아니다 A는 백성을 위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자료와 A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관점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러면 20번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보면은 A, 수능해야 따라야 이 수능하는 거 수능하는 것이 보면은 환경이나 변화에 지금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책의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르다 그런 거니까 따라야 호응되죠 호환되죠 호환 바꿔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정비하는 인데 정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체계를 정의해서 제대로 갖추는 거니까 가다듬는 역시 호환 가능하죠 C, 순조롭게 순조롭다 1 따위가 아무 탈 없이 말썽 없이 예정대로 잘 돼가는 건데 끊임없이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거나 이어져 있던 것이 끊이지 아니하다 그죠? 뭐 그런 거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의미니까 이거는 바꿔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부합하는, 걸맞은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라는 현상이 꼭 들어맞다 역시 그래서 걸맞은과 호응 가능하고 기반한, 기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두다, 또 토대를 두다 이런 거니까 바탕을 둔 바로 호환되죠 20번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세트 더 할 건데 자 21번부터 제가 봤을 때 21번부터 30번까지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일단 저하고는 처음 21번에서 25번까지 한번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뭐?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 이것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루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어떤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 다음이 문제야 손실, 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그래서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히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공필요에 대해서 따로 공공필요가 이런 거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공공필요, 공익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자, 이 개념이 좀 어려웠죠 수용, 사용 또는 제한, 그죠? 제한 및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자, 즉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같은 거죠? 뭐라, 공용침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용침해예요 그렇죠?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공용침해 중에 이제 수용이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야. 수용, 사용, 제한, 그래서 공용침해 중에서 자, 공용침해 중에서 수용,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응. 또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로 사용하는 것 체크해놔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제한이란 예전에는 그냥 다 밑줄을 걷는데 너무 밑줄을 많이 걷어도 정신없어. 그래서 이렇게 핵심 부분에만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불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사소한 어떤 그런 용어에서도 막힐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비문학 읽을 때 모르는 어이가 있다.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나눌 수 없는 그런 조항이다. 따라서 자, 이 부분 잘 봐야죠.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거는. 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복리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제약.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인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이 부분 되게 중요했죠. 이 부분.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제약에 의한 어떤 그런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할 때는 당연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각각의 내용을 갖다가 특징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여기서 양자가 뭐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양자라고 하면 여기서 문맥을 봤을 때 뭘 얘기하는 거죠? 경계이론이랑 분리이론이에요? 아니죠.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즉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즉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치매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재산권 치매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치매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경계이론의 어떤 그런 관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보상을 자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치매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은 불가 불조항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이다. 법규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치매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유판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도 중요했죠? 경계이론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입장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자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여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이 또 중요했죠.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자 분명히 아까 전에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자 이거 중요하죠. 다시 한 번.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무엇으로 봐요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법률을 제정하는 누구? 입법자. 입법자의 권한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적 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그래서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네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러한 관점, 분리이론의 이러한 입장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그 뒤에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보느냐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여기까지 같이 봐야지. 그래서 아 분리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이제 쭉쭉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실제 긴장감이 넘치는 그 현장에서 첫 모의고사잖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면 비문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연습하면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심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1번 보면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인데 거의?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헌법은. 제 23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허무하긴 한데 1번이 정답이에요. 아마 대부분 힘들어가지고 뒤에 거 못 읽고 넘어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1번이 확실히 정답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시간을 소비해 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풀이었던 그런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성되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요. 2번 보면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된다 뭐 이런 내용은 어디 있었냐면 공용침해 중에서 수용이죠.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은 뭐였어요.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2번 선제는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3번.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번째 문단에 보면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4번을 보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가 아니라 어긋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 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수용이 아니라. 사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좀 되게 쉽게 정답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보면 22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역은 경계이론 니은은 분리이론입니다. 자 1번 보면은 기역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 문단에 보면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경계이론은 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그런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1번 적절. 2번 니은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2번도 적절하고. 3번에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의론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까지 이르지 않는 그런 행정작용이라면 경계의론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여기 보면 3번은 이 부분이 기억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뭐 니은은 괜찮은데 기억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자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조건 바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경계의론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침해의 정도. 그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보면 이제 분리로는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5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 문단에서 경계의론은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분리이론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위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형리은 둘 다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그런 법률은 위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23번 자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거는 답이 바로 나오죠. 자 디귿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 뒷부분 보면 정답 바로 나와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법자가 법률로서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재산권은 보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라고 본다는 것이 전제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의 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냥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고요. 5번이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디귿의 전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디귿 뒷부분을 보면 바로 나오는,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보기를 보면,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A 법률은, 이 부분을 잘 봐야지.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기야. 두 번째 문단에서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봤는데 그러면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과 연결져서 선지 판단해보면 1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이라고 했는데 분리이론에서는 말이죠.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이게 이제 분리이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 재산권의 어떤 그런 사회적 제약에 지금 해당하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행위가 헌법 제23조 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2번 보면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이라고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죠. 이거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했겠군. 이거는 보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A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했을 거라는 진술은 적절한 거고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개별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보기 보면 돼요 자 보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킨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개발이 아니라 개별로 되는데 문맥상 개발로 보면 되겠죠? 개발로 보면 되고 개별이 아니라 개발입니다. 다시 보니까 그러네. 개별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한 거고요.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5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겠군. 다시 보기를 보면 보기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리론 입장 취했고 그 다음에 A 법률은 재발 아까 밑줄을 쳤던 거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분명히 아까 전에 그 분리론이 있는 5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겠군. 이렇게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이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입니다. 문맥상 A부터 E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A부터 봅니다. A 행정작용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문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 여기 나와있죠?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히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즉 공적 부담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어떤 그런 특별한 희생을 공공히 분담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A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게 포함된 문장을 봐야 돼. 그거 안 보면 이걸 포함한 문장과 그 주변부까지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B 공용침해 규정과 공공피로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제한하는 규정과라고 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제가 이거 밑줄 그었는데 공공피로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침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공공피로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 이게 공용침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B 바꿔 쓸 수 있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 안에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숫자 잘 보셔야 돼.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를 보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자 경계론의 입장과 분리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경계론과 분리론이 아니잖아요. 양자가 아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자는 뭐예요? 음 문맥상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답 체크하시고 5번 2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은 분리로는 헌법 제23조 이항과 제3항의 규정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법자의 전혀 다른 의사가 규정된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적절하게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고1 3월 전국연합 항정평가 해설 2부를 마칩니다. 뒤에 3, 4분은 곽동훈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보다 bath onsen 1 1 2 2 3